다섯 장 추가 사막에서 스네코 제거 히히 카아드 히히 카아드 사막 가기 전에 스네코를 다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케 킹시병 정말 거지 발사개 같은 게임입니다 선의 꼭 이름 모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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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음 닌프공이면 프리즘을 넣는 건가요 안 넣는 건가요 프리즘을 넣는 건가요 공짜에 도안 시스템 옛 막탄 뭐 괜찮은 카드가 나오네 잘 사냐 작은 갑오징어야 아가블린 힘초기 힘초기 힘쎄고 강한 모속이 애석하게도 바리케이드가 없습니다 재물 넣을까 고민했었는데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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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들어가서 플러스 되는 거 아냐? 마플 마 그럼 마이너스는? 몸통 박치기 흘려보내기 오 마이 갓 텀블러 들고 다녀님 구독과 선물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 고맙습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빙 라가블린 잘자니? 몸은 괜찮고 아픈데 없니? 제물 옥 완타 제물 아픈델 만들어주도록 하지 상점 아저씨 많이 파시고 건강하세요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때렸어? 한바중 황금 이펙트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히히 히히 가 디펙트 개 싫어 디펙트 싫어 디삭필 에 하하 난 무적이다 원래 눈 두개임 반박시 사이클롭스 반박시 사이클롭스 컷 칫 오, 오 잠깐만 와, 공격하듯 다 지워서 역배 터질 뻔했네 엄마야 그래도 연막탄 있었다 난관 몸통 박치기 또 통 또 치기 삶 타락 겁나 좋네 정말 타락한 기분이야 영영영 두 장의 카드를 변화시킵니다 와, 개잘 나온 피피랑 몽디 나온 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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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난 디펙트가 제일 좋다고 고백하기 사실 난 예전부터 디펙트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었어 유튜브에서 1막 오프안의 깨기 영상 보고 왔는데요 혹시 그 이후로 클리어한 적 있나요 1막 라가블린을 못 넘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고거는 성공 못했어요 고거는 성공 못했어요 디펙트 디펙트 디펙트가 제일 좋아 두 번째 눈을 떴다 두 번째 눈을 떴다 두 번째 눈을 떴다 두 번째 눈을 떴다 그 라가블린시드 클리어가 가능은 하다 그러더라구요 사실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디펙트를 기다려왔다오 아이구야 미션 성공 텀블러 들고 다녀요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 맙소사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역시 디펙트야 최고의 점탑 캐릭터 디펙트 멍이야 할 차례야 사실 나도 그래 사실 나도 그래 쌍절곤 쌍절곤 음 타락 타락 과거보다 강해진 가로시의 치코리타일텐데 리트해볼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네 왜 솔직해지게 뭐야 나는 솔직했어 결코 돈때문에 그런건 맞지만 아 타락 써야되는데 솔직했으니까 클리어하냐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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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쓰는건 좋은데 타락이 좀 거슬리긴 하네 하하 타락이 좀 거슬리긴 하네 딸기 먹으면 최대 체력 늘어나서 붉은 해골 가꾸기 힘드니 환상의 시너지 유물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는데요. 심판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멘 병불꽃 병속엔 불꽃이 들어있다 이거 알약 좋지않나? 아니다 나쁘진 않은데 돈 쓸 정도는 아닌거 같애 저기 돈쓰기는 아깝다 디펙트가 실상에서 제일 좋으니 광속심장클은 이지하게지? 아니요 그니까 이 게임이 그 유명한 슬더스 게임 로그라이크 덱빌딩 맞지요? 예 슬더스 짭툰 게임이에요 슬더스랑 완전 똑같은 뻔뻔한 게임 뭐 게임 개발도 뭐 매..매가 그리 뭐 듣도보도 못한대서 만들었던데 솔직한 놈 감사합니다 이름도 뺏겼네 슬레이 라이크라서 제목에 슬레이 붙었네 디펙트 싫어 아니 디펙트 좋아 인재 부조화 발굴보다 포식이 낫겠다 생각없이 집었네 결국에 바리케이드 안나왔고 바리케이드가 안 나왔으면 역백 확률 조금 늘어나는거 아님 조금 조금 개조금 저에서 바디캐리비가 나왔어야 해줘 가차게임 가차 확률만큼 오는거 아니냐고 상점 두개 볼 수 있으니까 받자 아 아 아 아 아 서 턴은 나오네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하하 퉁퉁 퉁퉁 일부는 시즈버털 일부는 퉁퉁퉁퉁 퉁퉁퉁퉁 전장 강화자 이도류 이도류 해야지 승부조작 프리즘 아십니까 정말 간유물입니다 아님 프리즘 3기 레벨 1 프리즘 3기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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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하는 법 타락을 있는대로 다 집어넣고 대충 있는거 다 넣으십쇼 그러면 아클 대관성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아 Inform 에옹 어seen 뭐 디펙트가 돈이 되는가? 예스 따라서 디펙트가 좋다 텀블러 들고 다녀요 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본도 안 되는 왓처 따위. 디펙트가 최고야. 어어... 그러게요. 다이세체나 모노. 팍팍팍 낮에나 미다가. 48장인데 어떻게 타락이 꼬박꼬박 잡히는 것도 신기하네요. 타락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한 번쯤 삑살이 날 때도 된대. 어, 보스택. 어, 보스택. 착실하게 쌓는 중. 아니. 저기요 글쎄. 불가침이래. 이제... 이제 누가 불가침이지? 불가침이라서 불은... 불은 못 막음. 까. 지. 타. 락. 강화할 게 없어요. 아직 타락 안 나오면 터질 수 있어. 세 장이지만. 강화할 거 주네 없네. 오. 자나. 강화할 거 같아. 자 sweats. 이기요 뭐가..뭐가 막..복사가 된다고.. 뭐..뭐가 막..댐.. 으아아아 이게 뭐야.. 따다다다다다다다.. 미안해요.. 사혈이다.. 달팽이 허겁지겁 도망간.. 아니 내 몸박.. 작은 카카 치여 죽었어.. 나는 안때렸는데.. 나는 안때렸는데.. 나는 안때렸는데.. 나는 안때렸는데.. 이게 적당한 이상의 소환이 없음..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살렸다 2,9,8,3 그래서 미션에 따라 눈 한짝을 잃어버리며 내 눈 내 눈 내 눈 내 눈 오 조개화석 툴박스 오리아르콘 오리아르콘은 딱히 필요 없는데 아하 가지니까 타락만 빨리 뽑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되겠다 탐손 데뷔 광기 광기 오예 오예 잘가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멋대로 해보아라 멋대로 해보아라 머미 파이드 헤드 고장난 드로우 고장난 드로우 아, 아니 이걸 맞는 3타락 다 빠졌는데 미라손 실패 미라손 실패 어허허허허허허 쫄? 와 타락 3번 한다 얼마나 타락한거야 부패한 아이언클레드 악마의 형사는 어디가냐 다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서ação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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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최가위 Sixtian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너무 센데? 앗 앗 앗 앗 이 정도 강함이면 디펙트와 싸울 수 있을지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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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김 감사합니다 환장의 시너지 뭐 없나? 없어 고맙습니다